자 이번에 이번에 할 게임은 육면체 용사란 게임이구요 이것도 쭈꾸루 게임입니다 저번에 추천받은 목록에 있던 쭈꾸루 게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쭈꾸루 게임이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많은 추천을 받았어요 이번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치에 따라 게임을 결정되는 게임인데 소위 말해 주사위 게임이죠? 주사위 게임인데 굉장히 그 굴림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이 잘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합니다 던져본다네요 판타지 게임이래요 자 갑시다 이름은 아르티 아르티로 가겠습니다 아르티로 괜찮겠습니까? 네 오 손질이 와 잠깐만 아 큰일 날 뻔 아 귀깅 죄송 왕 HP6 마왕 본네 스엠 용사 아르티 파악했다 왕 기다리거라 용사 아르티여 그대에게 줄 것이 또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주사위 손은 얻다 주사위 주사위를 굴리면 나온 수만큼 데미지 입힐 수가 있단다 1이 나오면 생각하면 얼마가 아 어떻게 설명을 가냐? 1이 나오면 생각하면 얼마가 어 여보 메뉴 키가 저장밖에 없어 아 알 것 같다 재밌겠는데 해보죠 병사는? 아 ESC로 주사위야? 아 지금은 어떻게 못하나 봐 아 그쵸? 어 노래 노래가 되게 뭔가 약간 서두르라는 느낌인데 야 빨리해 빨리해 이 느낌이죠 음 하지만 난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제한 없잖아요 노래가 되게 어 물약도 있고 여관도 있고 이건 뭐야? 빠가 있네요 아 눈이 오늘 눈좀 약하 죽어야 겠어 허아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사람이? 또 눈에 습기가 없어가지고 나 이제 눈물약 두고 넣고 그랬는데 미국 눈물 넣고 그랬는데 요즘 아침만 되면 눈물이 많아져 감성적이야 대화 좀 해볼까 그러면은? 이거 왕이 있는 데가 아니라 무슨 병원 같아 십자가 모양이야 멍 ESC로 주사위라는 게 여기서 아 여기서 ESC를 하라고? 아 어? 4천왕 로스엠 뭐야? 4천왕이야? 너는 뭐야 도우가계입니다 아 뭐야 그냥 다 죽이는 거야? 왕을 죽여보자 이거 내가 누르는 거에 따라 거 아니 야 이런 아 적도 데미지를 나한테 주는구나 죽어 죽어 이안쿠쿠쿠 나 레벨업 같은 거 없는데? 골든 룻 브리지 체력이 내가 세이브를 해야지 볼 수 있어 까라 아르티어 어 끈적인데 제법 아 야 이거 엄청 빨리 끝나겠다 저 오늘 할 거 있긴 하거든요?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올라갈지 몰라서 넣은 건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 같은데 어 갔다 흐흫 좋아요 가죠 대화 좀 해보자 넌 4천왕이냐? 야 왜 이렇게 6분의 1인데 6분의 1이 커? 어? 야 내 능력으로는 컨트롤 할 수 없어 어 능력으로는 통제가 안 돼 너무 빨라 이거 아 3이나 4 정도에서 누르면 돼 죽었는데 어깃도 없이 어 내가 한수도에 어 3이나 4 정도에서 누르면 돼 어 그쵸 그쵸 6나왔죠 자 다 죽어 자 야 가자 일단은 내려가자 대화 좀 해보자 1티아 공주가 엄청 미성전을 알았는데 가자 어 적인가봐 괜히 왕들 죽였나? 아 뭘 아 아 흠흠 어디 처음부터 하자 개가 뭐 4천왕이라는데 개는 죽이자 그러면은 어 세력이 엄청 많아 세력이 엄청 많아 왕 다음이야 아 야 너무한거 아니냐 하하 아 일이 좀 걸릴 확률이 큰건가? 야 왜 너무 일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 하늘 로스엠 죽어 다 한 명씩 죽여봤어야 됐나? 마무리 3밖에 안돼 흐왕 흐흐 맞아 펜트 내놔 펜트 내놔 펜트 내놔 아 야야야야야 아 쟤 미치겠네 얘 어떡하냐 이거 아 근데 게임이 뭐 좀 짜증나는데 6분의 1인데도 6분의 1인데도 거의 2분의 1이야 죽거나 살거나 가자 뭐야 4천왕 이토햄 에이 내려도 용사 아르티 나는 망임의 측근 이토햄 목 쏠고 지키겠다 저 자기가 가로로 만들어주마 떡상 야 한 번밖에 못 굴려 실용 Hb2요? 아 일단 손에 넣었어요 갑시다 가자 아 불안한데 죽어 원피스 가자 약간 좀 텀을 뒀다가 할걸 그랬어 하핳 방송 키자마자 켰더니 정신 나갔나봐나 야 이런 약간 애니메이션도 있네요 가자 아 빛이 금옥이 빛나기 시작했다 부러졌다 가자 뭐야 어 스모크엠 3천왕이네 3번째 천왕이네 죽어 딱댐 다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 햄미랑 관계없잖아 야 오 세력이 1 많긴하다 죽어 딱댐이야 왕이냐 아 이거 너무 본래스엠 아 내 눈 속에 소행을 잇고 정의 행세인가 그래 용사여 너는 글씨에서 몇 번 사용했느냐 얼마나면 동포를 죽였지 아 야 게임 너무 빨리 끝났는데 13분이야 영원한 지옥을 야 실력 25나 돼 얘? 뭐야 뭐야 그럴수가 힘이 어 던질 수 없는 주사위? 야 이거 멀티엔딩이야? 아 내려가 아 개신박하네 진짜 못 던집나 어떻게 그러면은 왕도 죽여보자 왕을 죽여보자 왕을 죽이면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어 아 갔다 아 어 이문거 엄청 빠르다 했더니 야 내가 한 찌끄럽게임은 전부 다 멀티엔딩이다 서프라이 샷 빼고 어 어때 왕 죽임 어 분기점이랑 관계 없나본데 큰일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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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센데 나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보자 다 죽여보자 한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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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약초가 8골드 아 아 대사가 아 오 아 상 아 야 아 뭔가 이제 잘 찍는다 싶어서 안정감 들면은 바로 서트려 hunter assessment 최근utive 저 그룹부 정말 좋아해 좋다며 했냐고 개굴개굴 가을빛 파운데이션 아 오늘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약간 이제 비몽사몽 하거든요 지금 조금 약간 이제 맛이 살짝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 다 죽임 인간 멸종함 간다 인간이 없는 지금이라면 뭔가 다른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? 아 이거 그냥 주사위 던지면 되는구나? 아 주사위가 있네 아 맞다 맞다 내가 대화를 볼 필요가 없는 햄입니까? 자 맞어 주사위 볼 필요가 없구나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구나 아 잠깐만 15 위에 15 있니? 어 근데 싸우면 되잖아 햄입니까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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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대사를 다 들을 필요가 없네요 대사치기전 아 아 아 이건 좀 도로 앉아 도로 앉아 죽어 어디서 잠궈낸 잠궈낸 제하고 나서 말이라 에이티아 공주는 이 안쪽인가? 이겼어? 진짜 이겼네? 가자 차랑 1밖에 안 다름 당신 아르티님 이웃나라 기사로 계신 당신이 어째서 용사됨 존댓말도 안하네? 겉보다 대사가 있었군요 아르티님이면 좋겠다고 꿈은 아니겠죠 아 얘도 죽일 수가 있나봐 정말 행복합니다 가도록 하자 리티아 공주 아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? 어? 왕 있어 잘 돌아왔도다 지문 공 지문 공주 이쪽으로 용사 아르티 뒷일을 알고 있겠지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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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물로 받을 필요 없잖아 그냥 죽이던가 그냥 리티야 내 손으로 지옥을 보여주겠다 죽어 아르티님 후후후 지금이야말로 꿈을 이룰 때다 살아가는 공주여 널 없애버리고 싶었어 널 없애기 위해 용사가 됐다 너를 없애버리고 싶었어 너무 좋아하니까 얀데르네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는 뭐야? 야 엽..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? 야 아르티가 죽인거잖아 내가 죽인거잖아 대사도 그렇고 근데 왜 엽기적인 그녀야? 죽어서 엽기적인게 된건가? 아 돼서 왕부터 죽여볼라 왕 죽이자 야 객으로 가다가 갑자기 감방 원큐 잘하죠 엽기적인 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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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은 나왔는데 그래도 개신기하네 엄청 짧잖아 게임 어 다시 아르티님 어 저 다닭신이 진짜 똑같네요 어! 내가 걸어가야 돼 아우 막 안계셔 내가 없앴다 그럴 수가 용사의 숙명 알고 있는가 숙명이요 아 이거 엔딩 무기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냐 사천왕 안죽이고 하면 변하는게 있나 어 개를 안죽이면은 뭔가 변하나 개한테 사라지 않나 용사가 된거에요 아우 여기 혀가 다 꼬리냐 여기 목이 타고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좋다고 합니다 물을 항상 많이 마시기 좋은건가 나는 나의 표정을 보고 깨달은거 용서해줄리가 없지 용서는 없어졌어야 됐어 그러니까 야 기사들은 다 없어 야 뭐 해피엔딩이야? 아 왜 갑자기 감동을 뽑아내요 그래 어 엔딩이야 육면체 용사 아 엔딩 몇개인지 볼까 한번? 내가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은거 같고 다섯개나 있으면은 육면체니까 여섯개 아닐까? 육면체 용사 용사 엔딩 엔딩 여섯개네 어 이게 해피엔딩이자 이제 진엔딩이고 전용 일러스트가 있다 엔딩 던져섬 주소에 봤죠? 엽기저인 그냥 왔대 재물용사 아아 보자 어 보는거 어렵지 않네 자 아까 그 세이브로 가서요 다죽이래요 자 죽읍시다 자 죽어 아아 아 왜이러냐고 저장부터 밖에서부터 처리하자 아 뭐야 자 죽어 야 너 은근히 쎄구나 4면은 생각하니까 야 다른 애들 다 2 이렇게 되는데 저 4박인가 봐 이 정도는 안 죽지 죽었어 너는 다 죽어 다 죽는 것이야 육댐이다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 더 강력된다 앗 왜 이렇게 세냐고 얘 남자가 기본적 싫은게 많네 아 왜 이렇게 많이 때리기 하니 다음 진짜 충분해 어 공주 한방이잖아 공주 한방이 걸 따라서 충분해 말살이야 아 15가 마지막이구나 1로 가자 그럼 2로 가자 혹시 모르니까 가자 야 너 엄청 노도와 같이 진행해서 엔딩은 또 갑자기 감동을 짜냈어 황당 아르트님 아 나 세이브 안하고 왔네 꿈은 아니겠죠 가자 가자 아하 잠깐만요 내가 없앴다 같은 데서잖아 야 같은 엔딩이냐 같은 데서잖아 같은 데서잖아 야 같은 엔딩이잖아 이거 다 죽이면 된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다 죽이면 된다 그랬어 써있기로는 다 죽이면 된다 그랬어 써있기로는 이 세상에 한 명만 남을 정도 다 죽여야 되나 그냥 다 그냥 얘네까지 다 죽여야 되나 어 얘네 쟤 안되는구나 얘 다 죽이자 죽어 재력이 충분한가 죽어 가차 없어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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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 마무리까지 말살이야 육면체 용사 해피엔딩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왕 죽인 죄로 말 그대로 죄를 갚으면서 노예처럼 사는 거야 맨날 처맞으면서 야 이거 체력이 1밖에 없네 돌아가지 1티아 공주 돌아가지 1티아 공주 정말 행복합니다 가자고 어어 됐다 바뀌었다 어 전부 죽였어 응 행복해질 수 있었다 아니야 어? 어? 하핫 아 저거 일하면 멸망하니 가축자 아 아 저거 다 죽었다며 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아 주사위 히어로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육면체 용사 던져섬 주사위 오늘부터 마왕 엽기저인 그녀 제물 용사 주사위 히어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3번을 안 봤거든요? 3번 보러 갑니다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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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하핫 당신이 마지막이다 리리티아 공주 호호호 주사위를 던져 그래서 맞는 피가 케검으로 각도 못했다 아 주사위로 이렇게 던져서 맞춰 죽이는거야? 아 주사위를 던지면 마법같은게 나와서 뽀춤코인처럼 서질줄 알았지 아 주사위로 던져서 피가 나와서 맞을정도야? 장남자였네 주사위가 얘를 짱돌이여네 짱돌 잘 끝나나요? 수년 후 한 명의 용사에게 주사위가 맡겨졌다 마왕 아르텔을 저스러쓰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왕 자 이렇게 해서 모드엔딩 맞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되게 짧은 게임이어서 이런 게임 괜찮네요 30분만에 전부 다 봤자 30분도 안됐어요 그러면은 음 아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자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수고 혹시 여러분들 따로 따로 뭐 재밌는 게임이 있으시면은 추천해주시면 제가 감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고맙구요 수고하셨어요